스타베이 제1 팀의 저장 팀의 정보센을 scaling 팀의 도전 스타베이의 상태리 스타베이의 정보센을 사용 스타베이의 정보센을 사용 너무 무서워 아 안식이로 피하려다가 봤네 우와 미쳤다 미쳤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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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걸 막았어 오우 대단하네 잘 마 아이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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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진산한 충격이었다 오우 덥네 오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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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잘한다 뭐냐? 어 어 어 어 왜 이렇게 잘해 와 나 레드 있었는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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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와 진짜 잘한다 와 원스 원 원 섭스 땡큐 어 오 존나 잘해 아 아 너무 못한다 오늘 어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뭐야 왜 맞아 어 아니 가드 했잖아 어 왜 이러지 진짜 와 아 아 으아 와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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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자꾸 앉아있지? 귀엽다 왜이렇게 잘해? 아 오케이 오케이 잘해 으아 아 뭐야, 안 나왔어. 와, 이거 못할 줄 알았네. 아니, 이거. 아, 올 줄 알았네.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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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문제지 아 미치겠네 진짜 뭐가 문제지 미스 제일 많이 나는 것 같다 아 최고야 진짜 반대기 쏴 아 뛰었어 와아 훌렸네 으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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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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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면 안나면.. 와.. 이게 초퐁스러워 아.. 뭐해라 아.. 뭐해라 안되네 아.. 안되네 택초알았네 아 택초알았네 아 안되네 택초알 으악 택초알 아ater itations 택초알 택초로 택초로 공격 강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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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K.O. FIGHT K.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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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들키를 해야? 가져야 되니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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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마이터 오우 나이스 와 와 아유 정말 와 아 진짜 기가스대 미치겠어요 봄캐의 감을 너무 잃어가지고 아 진짜 겁나요 진짜 나 이러다가 위험해지는거 아닌가 아 천재 아 1 마지막으로 와 늘리겠는데 지렸네 미스인데 다행이다 또 반졌어 와 전소랑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안 써 그냥 바보같이 맞아 다행이다 피해도 딱 일어나죠 와 짱이다 와 절 꽉 안될 뻔했어 와 잘 질렀다 와 미스 미치겠다 이겨도 내가 원하는 기술이 안나가면 너무 찝찝해 노린건데 나이스 나이스 저는 횡칠거 같아서 치갱 잡으려고 횡초했는데 근데 뭔가 기술을 내밀었나봐 레드를 다 피했어가지고 아 나이스 나이스 와 두번 앉았어 대박 아 수고하십니다 유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 힘났다 wass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